장례 기념이 되면 저희 교회가 같이 교관을 자정대만 부르는 게 아니고 오늘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교관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우리 세일 하인 교회 여기 모인 주의 배송 모든 은혜 수많아 보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우리 세일 하인 교회 여기 모인 주의 배송 모든 은혜 수많아 보다 교회가 좋다 교회가 좋다 교회가 좋다 발순이 좋다 교회가 좋다 사랑이 좋다 교회가 좋다 성경이 좋다 교회가 좋다 성경이 좋다 교회가 좋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우리 세일 하인 교회 여러분aya 여기 모인 주의 배송 모든 은혜 수많아 보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한글자막 by 한효정